2GO 3GO 1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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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? 아 Seems 진짜 조금 불스러니까 3GO 1GO 4GO 5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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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추가 요새 비싼데 좋지 않게 막 시들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줌 이렇게 물 조금 넣어서 갈아가지고 넣고 밀가루나 부침가루 좀 넣고 이거는 전분 두 숟갈이에요. 생이버섯 이렇게 하면은 부추가 물이 필요 없네 그럼 새파랗고 이쁘고 또 팁이다 또 그지? 응 농도를 봐가면서 이제 소금 한꺼지 넣고 부침 이렇게 하면 팽이버섯이 씹혀서 맛있어요 나무 부추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런 색깔 부추를 저는 또 처음 보는데 예쁘고 조금만 귀찮으면은 더 맛있으니까 더 맛있어 소금 참치 소금 참치 참치 소금 참치 참치 김치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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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치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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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걸 또 열어야지 오우 찌개 참치 김치찌개 동치미 야 고추니 김치 지금 가지고 고추니 김치 만든 걸 안 가져와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요거 레시피는 따로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치미 배고프겠다 아니야 괜찮아 아침 겸 점심이지 뭐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음 음 음 음 부추 냄새가 펑펑 나지 와 부추 향기가 엄청나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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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치조림 깔치 남은게 냉동실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깔치 남은게 냉동실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음 이게 무말랭이도 넣고 해서 식감이 아주 좋아 이게 밥도둑이야 맨날 엄마가 밥도둑이라 그러네 아 네 음 으 음 음 아 이게 갈치는 조림이 맛있다 어 그래 어 으 으 으 으 으 청심시간 걸져봐 이거는 열고 마셔야돼 여러분 동치미 하셨습니까? 맛있다 나중에 동치미 국수나 한번 만들어 먹을 거야 이걸로 요새 섬초 시금치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물함을 맛있러 와 음 음 와 짬치김치 김치가 새콤하니 맛있다 이거 김치때문에 겨울에는 무 요리하고 이거 섬초 시금치 그냥 힐떡 치는거지 계란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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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요거 큰거 드셔? 내가 작은거 먹을게 아냐아냐 아 나 이거 먹을거야 아냐 됐어 너 큰거 먹을게? 아냐 됐어 원래 고추잎이 이렇게 싹싹한 그 맛으로 맞아 그래서 이스트를 핫물에 절이면서 울큰은거야 울큰다고 그러면 남자니까 뭐 알겠냐 알지 왜 몰라 김밥 싸도 맛있겠네 이걸로 시금치가 좋아가지고 음 동치미는 뭐 국물먹자는거지 뭐 맞아 맞아 핫 멘트 이스탕 옆으로 맛있지? 겨울엔 김치찌개 세월이 빠르다 벌써 겨울이 오고 동심이를 다 먹네 동심이 먹으면 겨울 아니야? 맞아 맛있게 잘 먹었냐 어우 소콤해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잠깐 엄마 여기 목 붙었어 잘 흘려 애기들처럼 오늘도 아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맛있는 식사 드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,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